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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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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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자, 잘 들어요. 이 두견은 주말에다 뭐 회비 행사를 찌어도 손색이 없는데 한 7에서 10마리 정도 찌는 상태에서 사실 석사가 가르셔야 되는데 이 두견은 공동 2색이 되겠습니다. 1승은 내가 주말에다 단점이 있어요. 석은식은 외형적으로 모습도 좋고 핸들을 잘하고 그런 맛은 있는데 동동 2색입니다. 네, 상담하세요. 감사합니다.